스가리아 1장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인 스가리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29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리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의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였다. 망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주를 다시 긋겠다.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음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스가리아 2장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시오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스가리아 3장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와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토막이다. 그때의 여호수와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루고 나서 여호수와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와에게 경고하였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와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와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와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와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스가리아 사장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루파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스루파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리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루파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망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루파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스가리아 5장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스무자이고 너비는 열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있다. 망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나부로 된 뚜껑이 덮여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뒤주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저 여인들이 그 뒤주를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바빌로니아 땅으로 간다. 거기에다가 그 뒤주를 둘 신전을 지을 것이다. 신전이 완성되면 그 뒤주는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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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